자 멈췄어? 멈춘거 같더라고 ㅈㅅwn 음유를 먹을거라고 그냥 물을 마실까 그래 그냥 물을 마시자 어제 승관이가 그것도 했더만 정환이 형이 넣는... 그 뭐야 음료수가 정환이 형이 넣어놨나? 아직 안 시원하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낚시를 하면서 사이다 두 개 챙기고서 두 개 새 거를 넣어놓고 갔는데 그때 안 시원한 걸 딱 승관이가 먹으러 왔었나 봐 노란음식 계란찜 계란찜 아... 저런 찜이네 계란 후라이 밥이나 먹자요 손 안 불렀네 밥이나 먹자요 손 안 불렀네 원우? 원우다? 원우가 여기 들어왔어 그거 어떻게 알아 원우가 들어오는지 댓글 썼어 뭐라고 썼어 원우가 음 맛있게 먹으래 그렇구나 그렇구나 회식날 나 취해서 먼저 들어갔어 나는 난 한 두시 반쯤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원우가 그렇구만이 끝이네 맛있게 먹을게 맛있게 먹을게 다음에는 원우가 주문해줘 그럼 더 맛있게 먹을게 이렇게 이렇게 수업가는 친구들 다 가고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살 찌는 게 두렵지 않아요? 나 아직 많이 안 먹었는데 음 원우다 밥이면 한 것 때문에 정환이랑 같이 한 게 있어서 그걸로 정환이랑 할게요 음 그래 그래 원우야 한번 해보자꾸나 근데 언제 할지 모르는 아주 그 기억 없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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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리 10호를 해놓게 그게 뭐냐면 원우가 게임을 잘하잖아요 근데 난 게임을 진짜 못하잖아 원우를 스승으로 두고 내가 게임의 고수가 되는 컨텐츠인거지 오늘 왜 스승 아 비밀이래? 아니 뭐 배그 배그 뭐 이러면 아직 게임 종류는 모르고 그냥 진짜 기약 없는 기약 없는 그냥 우리끼리만 한 그냥 진짜 아무 계획 없는 소리라 가지고 음 그래서 말할 수 있었어 뭔가 진행되고 있으면 나중에 라면봐요 할 텐데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 그 이유는 그런 상황이 마빅되어 좀 더 중간에 좀 더 중간에 그 이유가 여러분은